다행히 상처가 깊지 않아서 더 나지 않게 소독 잘하고 연구 바라면 될 것 같아 네 고마워요 아저씨 왜 위험하게 밤에 혼자 돌아다녀? 아리는? 아리 언니 오늘 일이 있어서 좀 늦는데요 아저씨 이거 드실래요? 저녁에 왜 이런 걸 먹어? 밥을 먹어야지 아리 언니가 먼저 뭐 좀 먹으라고 해서 샀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아저씨 됐다 가자 들여다 줄게 여기예요 아리 언니랑 저 여기서 지내요 들어가 어두운데 혼자 돌아다니지 말고 네 안녕히 가세요 아저씨 오늘 저 구해줘서 진짜 고마워요 아저씨 멋있었어요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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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